하.. 배고파.. 뭐 냉장고에 먹을 거 없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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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이거는 무슨.. 음료수지?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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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아빠 왔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얘들아 귀하이 논략 이거 무슨소리지? 나뭇가지 인간꽁꽂이구해요 비효야 왜그래 미효야 너한테 냄새가 나 아야야야야 왜 물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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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Y 아아아아 왜.. 어, 안녕하세요 다들 히히히 ول우약 TV나 봐야지 이즈엘만 사람 고기? 왜 이러세요? 정말 갑자기 애정표현이세요 왜 그래? 비야98 왜 이래? 왜? 민니야 어 ух!! Index하다고 오지 마! 개! 응? 어? 응?? 인간 고기?? 인간 고기?? 인간고기 가자 물어 물어 어? 어? 우리를 안 무서워한다 우리 무시당함 무시 도깽이 공격 도깽이 도망가다 우리 무시당한다 큰일났다 종료 종료 물어 우리를 무시하다니 화가 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줄 시간이야 우리를 무시하다니 우리의 힘을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탭 휘리 우리 좀비 군단을 내가 모아왔다 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으음 왔구만 와 동료들이여 인간들을 다 잡아먹자 자 그러면은 딱 한 살만 쫓아가서 그 사람을 좀비로 만든다 미호 좀비 준비됐나 우리는 좀비 인간 가자 우와 모두 나왔다 출발 출발 저깄다 사람들 공격 저깄다 사람이 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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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여기 없다 여깄다 의학이다 의학이라고 한다 이 사람 조금부자 공격 이 사람 공격 좋다 좀비 세상이다 이 사람 공격 박스 인간 공격 이제 저길로 가볼까 이 집으로 가자 이 집으로 이 집 공격 공격 집으로 들어가서 이 집을 점령하자 아 이 집은 이제부터 좀비꺼다 여기 아무것도 없구만 집주인이 어디 집주인이 우리를 추방시켰다 우리가 끔찍 집가버렸어 거기다 거예요 공격 어디로 어딜 그렇게 가나 어딜 그렇게 가시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어 어갖가 어디가 الت bh2 SHA Finding 저 사람 공격해 이 사람 아무 말도 안해? 우리가 안 무서워? 우리가 안 무섭니? 자 모두 뺑뺑이 돌려 좀비 롤링 썬더다 우리의 좀비 인간들이 어떠냐 여깄다 여깄다 뱃지 뱃지다 뱃지 뱃지 맛있겠다 뱃지 맛있겠다 뱃지 맛있겠다 어디로 갈까? 니야 좀비야 이제 사람들이 몰린다 이 가자 어디 갈까? 저기 저쪽 사람들 많은데 갈까? 여깄다 부자다 안되겠다 진정한 부산행이 뭔지 보여줘야겠구만 자 모두 기차를 타라 좀비들이여 이게 바로 진정한 부산행이다 뿌 뿌 뿌 부산행 부산행 출발합니다 진짜 웃겨 여기 하양이 있다 하양이 하양이 공격 하양이 부자네 하양이 우리한테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하양이 우리한테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거래 걸었다 하하하하 갔네 어디로 갈까? 또 좀비들아 아 워터파크 가야겠다 자 뿌 뿌 뿌 뿌 부산행 출발합니다 하하하하 단미언니 산거 귀엽네 하하하하 자 모두 나는 펫을 꺼내도록 해라 나는 펫 없는 사람은 그걸 소화 그 순간이동 하길 바란다 자 순간이동해라 좀비들이 나는 펫 하는거 보니까 귀엽구만 하하하하 자 모두 내리도록 내리도록 하여라 그 순간이동 자 내가 나는 펫으로 지켜볼테니까 너네들은 이 재미있는 워터파크를 타봐 내가 지켜볼게 좀비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자 떨어져봐 좀비들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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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위에서 막혀서 못 간다 지금 하하하하 딴 데로 이동한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우리가 가는 곳 모두 부산행에 타도록 부산행 늦지 말아야지 부산행 타도록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rtc 어디로 갈까 좋은 생각에 떠올랐다 그거다 그거 이번엔 하늘행으로 갑니다 하늘행 어딨어 내 펫 됐다 다이아 유니콘이 안보여 비켜 자 저쪽 마법성 꼭대기에서 보자 진짜 진정한 부산행이 뭔지 보여주지 마지막이다 마지막 행성주다 얘들아 마지막 행성주니까 모두 기대하도록 자 여기서 마지막 부산행을 마치도록 하겠다 자 여기서 차량을 소환하고 자 모두 타도록 마지막 부산행이다 여기서 좀비들이 마지막 부산행을 마칠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산행 과연 너네들은 어떻게 될것인지 간다 출발한다 다시 소환해야겠네 탔던사람들 다 떨어졌다 있다 아 됐다 자 타들아 출발한다 부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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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헔 하이 하이 자 이렇게해서 여러분들 오늘 좀비들이 입양하소요 마을을 오염시켰습니다 왕 너는 뭐야? 왕도 감염시키자 맛있다 쩝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쩝 자 오늘 좀비 역할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 오늘도 입양하소요 마을을 저희가 점령했네요 점령했다 점령했다 와 좀비도 무서운 것 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잉혀맨 로블록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분들 고마워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